안녕하십니까. 리얼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코너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들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코너를 지금 보고 싶다, 1번. 지금 보기 싫다, 2번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의 선택. 오늘 보여드릴 작품 4자입니다. 오늘의 배우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 번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을 코빅의 미래, 코빅의 꿈나무. 신인이 한다, 1번. 아니다. 베테랑이 한다, 2번. 당신의 선택. 우리 코너미. 켄 너니머스. 하글리스. 마닐리스. 너 원아 개어먹미. 아. 하글리스. 하글리스. 아휴. 아 저 선생님. 저 진짜 화투 좀 가르쳐주세요. 저 진짜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야. 넌 길에서 객살팔자야. 그렇게 화투가 배우고 싶네? 네. 일단. 다짜의 기본 자세. 바로 참을성이야. 선생님 저 참을성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테스트를 한 번 해보고 왔어. 좋아요. 가지고 들어오라. 참을성이야 뭐. 고니가 잘 참는 것. 1번 간지염을 참는다. 2번 차가운 얼음을 참는다. 당신의 선택. 고니가 한 번 잘 참아보라. 의자 가져오라. 한 번 잘 참아보라. 오늘도 뭐 냉수로 샤워하고 왔는데요. 제가 먼저 여기에 섞여서. 고니. 이라도 더 탁사가 되고 있었는데. 새우! 고니. 고니. 엄마! 고니. 됐다 가져가려. 고니. 다짜는 바로 이 자물쏭이야. 뭐 먹었네. 이래도 다짜가 되고 싶네. 예, 빨리! 되고 싶습니다! 넌 길에서 객살팔자야. 아니, 그거 죽는다! 종교 때로 설정 그만하세요! 아니야. 긍정적으로! 어, 불러내려온다! 멸장이 불러내려온다! 고은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마! 고은이야. 넌 길에서 객살팔자야. 아이고, 죽는다! 왜 자꾸 죽는다! 서리바라! 공정적으로 설정하니까! 다짜는 말이야. 이 성능을 아주 잘해야 돼. 알았어요. 그다음은 뭡니까? 아수라발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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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주문을 외우는 평경장. 섹시하게 아브라카타브라를 하면서 주문을 외운다, 1번. 귀엽게 티티를 하면서 주문을 외운다, 2번. 당신의 선택. 빨리 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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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아... 이게... 섹시한 걸 준비를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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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이런 배가 나와. 아... 아... 이 의상이 티... 티티랑 맞질 않아. 내가 이름에서 객살팔자야. 빨리 왜 와, 이 은경태가! 미친 거야! 미쳤어! 배를 섞어! 배를 섞어! 배가 이상 배가 걸리면 너무해! 너무해! 고향! 가서 우리 시원한 냉면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냉면 먹자고? 따라오라! 아귀는 강경에서 내리고 병경장이 고니와 함께 도박판을 벌인다고 하는데 글쎄... 책 속에 김이 있구만 책 속에 김 김밥을 먹어야겠어 글쎄... 나는 그냥 김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음... 어디 갔을까 음... 어? 목이 막히는구만 뭐 마실 것 좀 없네 이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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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마른 너구리 1.5L 콜라를 원샷한다 1번 8L짜리 약통을 원샷한다 2번 음... 당신의 선택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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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진짜... 정마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정마담이 그렇게 좋은데? 네... 너 정마담과 뽀뽀도 할 수 있어? 그럼요 선생님... 저... 정마담 사랑합니다 알간... 그럼 내가... 정마담을 소개시켜 주겠어 정마담 들어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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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아! 하... 감사합니다 아... 정마담 제가... 제가 정마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실... 이렇게... 정마내... 정마담 후다 하... 김나희가 정마담이다 1번 광나래가 정마담이다 2번 당신의 선택 아유... 아쉬워 아쉬워 선생님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이쁜 정마담이 갔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이야 아쉬워 고니 니가 고니구나 선생님 고니야 정마담 배가 울고 있어요 옷이 고니야 고니야 예쁜 칼이야 잘 다루라 무딩칼입니다 선생님 무슨 예쁜 칼이에요 그냥 잠깐만 잠깐만 둘이 지금 나가지고 싸우는 거야? 뽀뽀는 내가 선택해 과연 정마담의 뽀뽀를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계성을 선택한다 1번 양세찬을 선택한다 2번 당신의 선택 나 진짜 이거 떠서 마실 수 있어 황세선 황세선 양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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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론 양세찬 양세찬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many 아 죽은 것 아 아 아 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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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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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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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정이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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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금방 끝나! 근데 아니! 잠깐만! 내 나이 80이야! 야 이거! 고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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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아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은! 고은이야! 선생님! 이제 이 볼은 못 쓰는 거야!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니야 고은이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좀 있으면 이제 아기가 올 건데! 니랑 나랑 한번 입 한번 맞춰보자! 좋습니다! 내가 귀를 만지면! 판돈을 키워라! 내가 머리를 만지면! 죽어라! 내가 코를 만지면! 패를 보여줘라! 아니야!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죠? 판돈을 키워라! 평경장이 코를 만지면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적국씨를 보여준다! 1번! 팬티를 보여준다! 2번! 당신의 선택! 내가 코를 만지면! 펜티를 보여줘야 돼! 두힘은 이리 edge! 띵! 넉넉하게 이리!' 号 uhm 권희야, 내가 코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줘라, 하나도 안 보여줘라. 식사 안 하셨어요? 재현빵으로 칩시다, 소모가지 날라간 게. 자, 그럼 이거 손 장난할 수 있으니까 변경장에서 꺼보소. 내가 석취해. 테레사 엄마! 테레사 엄마! 테레사 엄마! 미장 걸리다가 걸리면 너무해, 너무해! 심포한데? 자, 가봅시다. 200. 200 받고, 400부터? 400 받고. 뭐 하는 거야? 샀어. 팬티질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죽어. 그래. 아니, 뭐 이제 슬슬. 오암마 준비하였으겠어? 자, 두 번째 판은 공정하게 내가 석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선생님에게는 위에서 한 장. 뒤집어졌어.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팬티에서 한 장. 동작구만. 팬티, 팬티백이요? 다시 넣게 해줘. 어냐, 내가 뱅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아니, 넣고, 넣고 하게 해줘. 여기에 장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굿댕을 줘, 이 판 끝날 놓는 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증거 있어? 내가 봤어? 내가 저 패가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손모가지와 내 빤스를 건너? 넌 뭘 그랬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나도 손모가지하고. 손모가지하고.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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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를 건너. 응? 같은 베이커네. 그래. 너 들어와!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짠, 짜라, 짠.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팬티를 거는 두 사람. 과연 누가 이길까요? 황재성이 진다, 1번. 문세윤이 진다, 2번. 당신의 선택.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лениеج conseguir 재읍 어디에 온다. 어쩌다 다 도와. 쩌쩌쩌쩌쩌쩌אל. перев Justin, 뭐야, 뭐야, 이거? 어? 50, 60. 하,何살 피하니 깔려 있어, 내가 드린 거에요? 어렵다. 바İam à à à à. 잠깐만 기다려봐. 아아!